누가 당신의 랍입니까? 저의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저를 만드시고 모든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는 저와 그의 풍부한 창조물을 기르신 분이십니다. 당신은 알라를 어떻게 알았나요? 나는 그의 표짐과 창조물로 알았으며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해와 달이 있고 하늘과 땅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안에 있고 그들 사이에 있다. 당신의 종교는 무엇입니까? 저의 종교는 이슬람이며 알라께 복종과 순종을 하며 그의 사도를 사랑하고 그의 상을 기대하며 그의 벌을 두려워한다. 알라는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하늘 위에 계시며 그의 창조물로부터 왕자가 위로 분리되어 있다. 알라께서는 우리와 함께 있나요? 알라께서는 위대한 왕자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지식과 듣고 다른 속성들과 함께 계신다.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말이다. 코란 20대 46 이에 그분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며 듣고 그리고 보고 있노라. 상처에 대해서 좀 살펴보시라고 생각해 놀라 todo.